먼저 블링벌드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블링벌드! 아! 안녕하세요. 김혜진입니다. 방탄을 다하는 방금 패션 프로 1분을 빛내주시는 오프닝 공연을 보여주셨는데요. 혹시 방금과 방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우선 저희가 두 개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원리라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유명해진 안무라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스마트 안에서 회전 콘셉트라 했던 안무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개의 안무를 준비해드렸습니다. 멋있어요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한 번도 입고 추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옷을 입고 수절들과 다르게 한 번도 뱉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른 팀 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저희가 한 번도 입고 추워질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직접 디자인을 해주신 한복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런 그때를 만나서 한복을 추우실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. 네 그럼 패션쇼에 참사해 주신 분들께 이번 패션쇼에 대해서 회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다른 시점... 일단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뒤에 되게 멋있고 예쁜 여러분들은 오늘 느리 기다리고 계신데 어...저희 한복이 이렇게 예쁜 분들도 많고 많다! 많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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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Alf fotograferges INK 네. 감사합니다. 되십시오!!